이대한 카페 반가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앨범 발매 워커프로 다 왔어요. 다음 쇼 5일이었잖아요. 5일이었는데 지금 8일로 미뤄질 것 같아요. 그 후반 작업 시간이 좀 예상보다 걸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저희가 8일날 이제 8일날은 꼭 공개되니까요. 지나가게 오셨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8일날 8일날 기다려주세요. 네. 멜로디 할게요. 네. 아니요. 4 Mori 4 Mori 2 Mori 4 Mori 5 Mori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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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